영진닷컴 이기적수험서 ITQ 파워포인트 버전 2021 교재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먼저 파워포인트 2021 실행을 해주고요. 그리고 새로 만들기에서 새 프리젠테이션 클릭해 열어주세요. 화면 왼쪽에는 축소판이 보이고 있고요. 화면 중앙에는 여러분이 작성하는 슬라이드가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슬라이드 노트 있는데요. 이건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테두리 잡고 드래그해서 슬라이드를 조금 더 크게 보도록 하세요. 그러면 이제 파일 저장부터 할게요. 화면 왼쪽 상단에 저장 아이콘 클릭한 다음에 찾아보기를 클릭해 열어주세요. 그리고 파일 저장 위치, 파일명 저장 규칙 모두 수험자 유의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시험장에선 문제지 첫 번째 장에 나와 있죠.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TQ 폴더 여기에 저장하는데요. 파일명 저장 규칙은 수험번호 8자리 하이푼 자신의 이름이에요. 시험장에서 수험번호와 자신의 이름으로 파일명이 지정되어 있다면 그냥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요. 없다면 자신의 수험번호 하이푼 자신의 이름 이렇게 하고 연습할 때는 자신의 수험번호 없다면 이미의 숫자 8자리나 교재에 적혀있는 수험번호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을 눌러주세요. 이제 문제지 첫 장 수험자 유의사항 아래쪽에 있는 답안 작성 요령 그 내용을 읽어봐주세요. 거기에 중요한 내용들이 몇 가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를 또 보면은 슬라이드 1에서 6까지 작성하기 전에 전체 구성 설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A4용지로 변경하는 게 있죠. 먼저 디자인 탭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사용자 지정의 슬라이드 크기 있죠. 클릭한 다음에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이 메뉴를 클릭 그 다음에 와이드 스크린 이게 아니고 A4용지로 이렇게 변경해 주고요. 아래쪽에 슬라이드 시작번호 1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방향 슬라이드는 가로로 되어 있는지 확인 그리고 확인 눌러주면 됩니다. 다음 화면에서는 최대와 맞춤 확인 어떤 걸 하든 상관없지만 저희는 항상 맞춤 확인 했으니까 동일하게 맞춤 확인 이걸 클릭을 해주세요. 화면이 아주 조금 바뀌었죠. 이제 전체 구성에 2번에 슬라이드 마스터에 대한 지시가 있죠. 그러면 보기 탭 여기에서 슬라이드 마스터 이걸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왼쪽에 여러가지 슬라이드 마스터 종류가 꽤 많이 있죠. 교재에서는 슬라이드 첫번째 두번째 이 레이아웃 가지고서 작성하는 것도 파트 1에서 연습을 했고요. 그리고 기출문제 따라하기에서도 다른 연습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정답 파일 열어서 슬라이드 마스터를 보면 일곱번째 슬라이드 마스터 여기에서 작성한 것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문제지에서는 어떤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작성해라 그런 지시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걸 사용하는데요. 슬라이드 상단에 이렇게 제목 나타나고 하단에 하단 로고 만들고 슬라이드 번호 나타나게만 할 수 있으면 어떤 걸 사용하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시험에서 여러분이 가장 빠르게 작성할 수 있는 슬라이드 마스터인 세번째 슬라이드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 이걸 클릭해서 여기에서 작업하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2에서 6가지 슬라이드 나타나게 하는 것은 삽입의 머리끌 바닷끌 여기서 할 수 있는데요. 미리 지정을 해놓고 해도 되고 모든 것 나타나게 하고 나중에 설정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먼저 나타나게 하는 것부터 할게요. 제목과 하단 로고 슬라이드 번호인데요. 슬라이드 번호와 하단 로고는 문제지의 슬라이드 2에서 보면 출력 형태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왼쪽에 하단 로고 보이고 오른쪽에 숫자 작게 숫자 2가 보이고 있죠. 그래서 숫자 2에 해당하는 이 상자 이걸 먼저 클릭을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홈탭 까주세요. 글꼴에서 설정할 수 있는 것들 있죠. 여기에서 글자 크기가 현재 12포인트라 너무 좀 작게 보이죠. 나중에 여러분이 검토할 때 이 번호도 제대로 보이는지도 확인해야 되니까요. 조금 크게 보이도록 할게요. 16포인트로 키워놓으세요. 그리고 글자의 색깔, 답안 작성요령 거기에서 내용들 봤을 때 글자의 색은 검정 또는 흰색으로 지정해라 그런 지시를 봤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동일하게 출력 형태 보이는 것처럼 검정색, 테마색에 있습니다. 검정 텍스트 1 이걸 클릭해 선택을 해놓으세요. 그리고 다른 설정 하지 않습니다. 제일 왼쪽에 하단에 보이는 날짜와 바닥글 이것도 삭제해도 되고 그대로 놓아도 돼요. 저희가 건들지만 않으면 이거는 화면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하단 로고 만들어야죠. 슬라이드 2에서 보면은 왼쪽 아래쪽에 그림이 나타나고 있죠. 어떤 그림인지 보이죠. 삽입해서 그림 누르고 이 디바이스 이 메뉴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저장 위치는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DQ, 또 그 아래 픽처 폴더예요. 이 안에 그림들 사용할 수 있게 시험장에서도 동일한 게 있을 텐데요. 확장자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확장자 보이지 않아도 파일 이름과 그림 모양만 보면 어떤 건지 동일하게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정되어 있는 로고 2.jpg 이걸 클릭해서 삽입하거나 바로 좀 더 빠르게 한다면 이 그림을 더블클릭해 삽입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림 서식 탭이 나타났는데요. 조정에 색을 눌러주고 그 다음에 투명한 색 설정 클릭하세요. 마우스 포인터 바뀌었죠. 그러면 그림의 회색 배경 부분 클릭. 그러면 그 부분이 그 색깔 모두 투명하게 바뀌었죠. 이제 이 사각형의 모서리 부분 잡고 움직이면 가로세로 동일하게 크기 조절할 수 있어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로 바꿀 수도 있죠. 그래서 출력과 비슷하게 최대한 비슷하다 생각하는 그 정도 크기와 위치로 맞춰놓으세요. 그 다음에 제목에 대해서 작성해야 되는데요. 슬라이드 2에서 6까지 보면 제목 뒤에 동일하게 같은 도형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앞쪽에 나타나는 도형, 뒤쪽에 나타나는 도형 두 개를 모두 만들어줘야 돼요. 도형을 삽입하는 메뉴는 홈에서 여기 그리기에 도형 목록이 있습니다. 여러 그룹으로 도형들이 나뉘어 있고요. 그리고 삽입 탭 여기에서도 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그룹별로 도형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메뉴에서든 도형 목록 열어서 빠르게 삽입만 해주면 되는데요. 먼저 뒤쪽에 있는 기다란 도형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왼쪽과 오른쪽 모양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먼저 도형을 이렇게 목록 열고 찾아보면 블록 화살표에서 중간쯤에 있는 화살표 오각형 있죠. 두 번째 줄에 이걸로 만들 수 있습니다. 클릭, 그 다음에 마우스 드래그해서 적당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이 도형은 왼쪽과 오른쪽 모양이 슬라이드 위에 보이는 것과 반대로 되어 있죠. 그래서 도형 서식 탭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텐데요. 회전해서 좌우대칭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앞쪽에 나타나는 도형도 만들도록 할게요. 다시 도형 목록 열어주는데 도형 서식에 여기에서도 똑같은 게 나타나죠. 그러면 여기에서 찾아보면 기본 도형의 두 번째 줄에 오른쪽 끝쪽에 있습니다. 배지라는 도형 찾아 선택, 그 다음에 마우스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만든 후에 크기, 위치, 조금 조절 필요하다면 이렇게 조절을 해놓으세요. 이제 다시 출력 형태의 슬라이드 2에서 봐주세요. 그러면 색상이 두 개가 다르게 보이고 있죠. ITQ 시험은 모든 과목이 흑백으로 출제되는데요. 색상이 이렇게 다르게 보이고 색상 이름은 지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색상을 이미의 색상, 여러분이 도형 채우기 봤을 때 테마 색에도 여러 색이 있고 표준 색에도 있죠. 이 색깔 아무거나 선택해서 지정해도 된다는 거예요. 정답 파일과 같이 보더라도 꼭 같은 색깔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의 색상으로 지정을 해도 되는데요. 조금 더 신경 써서 작성을 한다면, 목차라는 글자 색깔 슬라이드 2에서 보면은 글자 색이 흰색이죠. 그러니까 조금 짙은 색 계열로 지정해주면 됩니다. 도형 채우기에서도 짙은 색 계열 여기 많이 있죠. 그래서 현재 기본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 색도 이미의 색상 중에 하나인데요. 이 색깔 말고 더 짙은 색으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정답 파일 같이 보고 있더라도 꼭 같은 색깔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정하고 싶은 색깔, 나는 꼭 옅은 색 계열로 하고 싶다 하면은 글자만 제대로 보이게 옅은 색 계열 중에 하나 지정을 해줘도 돼요. 그리고 이제 뒤쪽에 있는 이 기다란 도형, 이것도 선택해서 도형 채우기에서 앞쪽에 지정한 것과 다른 색으로만 지정해주면 되는데요. 저는 조금 옅은 색 계열 중에 하나 지정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도형에는 기본적으로 선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전체 구성과 슬라이드 2, 여기에 보면은 도형 선없음 지정이 꼭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체 구성에서는 제목 글꼴의 도형 선없음 이게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이 두 개 도형 만든 거는 도형 선없음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컨트롤 키 누르고 나머지 도형도 클릭해서 두 개 한꺼번에 지정해도 되고요. 그냥 각각 도형 클릭해서 도형 윤곽선, 윤곽선 없음 지정해도 돼요. 저는 왼손으로 컨트롤 키를 빠르게 누르게 해놨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두 개 선택해서 도형 윤곽선 한꺼번에 윤곽선 없음 지정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빠르게 할 수 있는 것으로 계속 연습을 해주세요. 이제 뒤쪽에 가려져 있는 글자 써있던 거 있죠? 이게 글자가 나타나는 제목 상자인데요. 이제 이 상자 테두리 잡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맨 앞으로 가져오기, 메뉴가 이렇게 중간쯤에 있죠? 이걸 클릭하세요. 글자가 앞에 나타났죠? 그러면 앞쪽 도형에 맞게 이렇게 높이를 똑같게 맞춰놓으세요. 그리고 너비는 앞쪽 도형에 맞게 이렇게 맞춰놓거나, 전체 슬라이드 크기에 맞게 맞춰놓거나 그렇게 해놓으세요. 이제 홈탭 가서 글꼴 수정할게요. 글꼴은 제목에는 도둠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그냥 한 번에 도둠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서 바로 지정하고 끝내거나, 아니면 나중에 슬라이드 6까지 작성할 때, 글꼴 지정은 계속 나타나죠? 그래서 최근에 사용한 글꼴로 시험에 자주 사용되는 글꼴 3가지, 그걸 미리 입력해놓고 수정해도 돼요. 저는 미리 입력해놓고, 나중에 글꼴 바로 찾아서 하는 게 좀 빨라서 그렇게 하는데요. 그 방법은 앞쪽에 다른 동영상에서도 설명했는데요. 방법을 다시 한 번 얘기한다면, 먼저 궁서 입력해서 엔터키 눌러서 변경시켜 놓고요. 다시 굴림 입력해서 엔터키 눌러서 변경시켜 놓고, 마지막으로는 현재 문서 제목에 지정되어 있는 글꼴, 도둠 입력해서 엔터키 이렇게 지정해 놓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도둠 지정되어 있고, 최근에 사용한 글꼴 3가지가 이렇게 나오니까, 나중에 여기서 찾거나, 직접 글꼴 이름 입력해서 엔터키 누르거나, 그거 할 필요 없이 여기서 빠르게 찾을 수 있겠죠. 어떻게 하든지, 나중에 최근에 사용한 글꼴은 계속 나타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편한 방법으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글자 크기, 40포인트라고 되어 있죠? 여기 글자 크기 목록에서 설정하거나, 아니면은 글자 크기 직접 입력해서 엔터키 눌러도 되는데, 옆에 글자 크기, 크게 작게가 있습니다. 작게를 누르면 바로 이렇게 줄어드니까, 이 두 개를 사용하면 조금 더 빠르게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글자 색깔, 흰색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테마색에서 색상 이름, 흰색 배경 1, 이걸 클릭을 해 놓으세요. 정렬에 대해서는 가운데 맞춤 지정되어 있죠? 단락에서 가운데 맞춤 하면은, 가로 정렬이 가운데 맞춤 지정돼요. 그러면 제목과 왼쪽에 하단 로고, 오른쪽에 슬라이드 번호, 이거를 슬라이드 2에서 슬라이드 6까지의 보이는 출력 형태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나타나도록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슬라이드 1, 표지 디자인은 이거 나타나지 않도록 설정해줘야 되는데요. 처음에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얘기했던 이 삽입 탭, 그리고 텍스트의 머리끌바닷글, 여기에서 설정을 한다고 했었죠? 머리끌바닷글 클릭을 해주고, 슬라이드 탭에 슬라이드 번호에는 체크, 그리고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함, 체크, 이렇게 두 가지 체크하고 모두 적용, 이 버튼을 눌러주면, 이제 슬라이드 1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슬라이드 마스터, 여기에서 마스터 보기 닫기 눌러서 빠져나가 주면 돼요. 그러면 왼쪽에는 처음에 작성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빈 슬라이드가 있죠? 이게 표지 디자인 작성하는 슬라이드 1이고요. 이제 여기에서 이걸 클릭해 선택하고 엔터키 누르면, 이번 슬라이드, 저희가 작성했던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 이게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만약에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다른 레이아웃에서 작업했다, 그러면 이 화면은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홈의 슬라이드, 레이아웃 이걸 열어서, 자신이 작성했던 슬라이드 마스터의 레이아웃을 찾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엔터키 누르면, 바로 이게 동일하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슬라이드 6번까지 나타나도록 해놓으세요. 그리고 1번 슬라이드 다시 가주세요. 파일 저장을 해주고요. 이제 슬라이드 1 표지 디자인 작업할 건데요. 제목과 부제목 입력하는 이 상자, 이거는 드래그해서 선택하고, 필요 없으니까 딜리트 키 눌러 삭제하세요. 그리고 파일 저장, 단축키 컨트롤 S니까요. 왼손으로 컨트롤 S, 자주 눌러서 파일 저장하면서 작업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이제 슬라이드 1 표지 디자인에 대해서 세부 조건과 출력 형태 보고 작성하도록 할게요. 출력 형태 보면은 글자, 워드아트 뒤에 도형이 있죠. 세부 조건 1번에 도형 편집, 2번에 워드아트, 3번 그림 삽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냥 순서대로 작성해주면 돼요. 그러면 도형 목록에서 해당 도형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 그림이 나타난 이 모양이 삼각형 모양이니까 삼각형 도형을 찾으면 돼요. 그래서 도형을 이렇게 찾아보면 기본 도형에 삼각형이 있습니다. 직각 삼각형 이 도형 선택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도형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고요. 아래쪽에 가면 도형 서식 있죠. 이 메뉴 클릭하세요. 오른쪽에 도형 서식 대화 상자 나타났죠. 바로 채우기가 있습니다. 클릭.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로 이렇게 클릭해 변경. 그림 원본의 삽입 버튼 눌러주고요. 파일에서 클릭. 그 다음에 지정되어 있는 이름인 그림 1.jpg. 확장자 안 보여도 상관없다고 했죠. 이름과 이 모양을 보고서 바로 더블 클릭하면 그림 삽입됐죠. 그러면 이 그림의 색상 투명도 50% 이 세부 조건이 또 있습니다. 화면 왼쪽 그림 서식에서 보면은 이 중간쯤에 투명도가 있죠. 0% 써있는데 이거 블럭 설정하고요. 삭제해버리거나 바로 50 입력해서 엔터키 누르세요. 그런데 0% 써있는 상태에서 블럭 설정하고 50 입력하고 엔터키 눌렀는데 이 색상이 변경되지 않고 계속 0% 상태로 그렇게 지정되어 있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입력기로 윈도우의 입력기가 지정되어 있지 않고 한글 프로그램의 입력기로 변경되어 있는 경우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키보드에 보면은 윈도우 그림, 창 그림이 있는 키가 있죠. 윈도우 키를 누른 상태로 스페이스바 누르면 키보드를 한글 입력기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입력기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변경할 수도 있구요. 아니면은 0% 써있는 상태에 그 글자를 지워버리고 세로 50 입력 그리고 엔터키 누르면 적용되어 나타납니다. 그 다음 세부 조건, 도형 효과가 있죠. 도형 서식에 도형 스타일에 도형 효과 메뉴 있습니다. 클릭, 그 다음에 부드러운 가장자리가 있죠. 마우스 가져간 다음에 또 마우스 이동시켜서 5포인트 찾아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워드아트 삽입할건데요. 삽입 메뉴가고 영어로 워드아트 써있죠. 이거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아래쪽에 반영되어 있는 두번째 줄, 이거를 찾아 클릭을 해놓으세요. 이제 여기에는 2번 표시되어 있는 출력형태의 영어 글자들 있죠. 그거를 대소문자 띄어쓰기 주의해서 입력을 해놓으세요. 입력한 상태에서는 나중에 글꼴 수정하기 위해서 블록 설정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냥 바깥쪽 테두리 이렇게만 선택해놔도 돼요. 그러면 변환, 글꼴, 반사 세가지 지정이 있는데요. 도형 서식 이 탭이 선택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거 먼저 할게요. 도형 스타일이 아닌 워드아트 스타일 있죠. 여기에 텍스트효과 열어주세요. 그리고 반사와 변환이 있는데 변환을 먼저 해주세요. 물결 아래로 되어있고요. 괄호 안에 물결 1 써있는데 괄호 안에 있는 건 보지 말고요. 그냥 물결 아래로 이것만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마우스 올리면 이렇게 이름 나타나죠? 그럼 물결 아래로 찾아 선택을 해놓으세요. 바로 텍스트효과 다시 클릭하고요. 반사로 가주세요. 그 다음에 근접 반사 4포인트 오프셋 되어있는데요. 반사 변형 여기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근접 반사 4포인트 오프셋 클릭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홈탭 가주세요. 글꼴 먼저 도둠으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저처럼 최근에 사용한 글꼴 처음에 이렇게 세 개 안 만들었더라도 제목 글꼴 여기에서 도둠 지정했으니까 최근에 사용한 글꼴에 있을 거예요. 도둠을 클릭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워드아트는 여기서 변경할 수 없고요. 굵회 속성 클릭해 지정 그 다음에 이제 모서리 잡고 크기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위치도 이렇게 테두리 잡고 움직이면 조절할 수 있죠. 크기와 위치를 뒤쪽에 그림보고서 맞춰놓도록 하세요. 그리고 제가 아직 하나 설명하지 않은 게 있는데요. 글자의 색깔, ITQ 시험 모든 과목 흑백으로 출제되는데 시험처럼 회색조 이 상태로 변경하면 글자의 색이 회색으로 보이긴 하지만 컬러로 봤을 때 그 색이 아니죠. 답안 작성 요령에서 글자의 색깔 검정 또는 흰색으로 지정해라 그렇게 지정되어 있었죠. 그래서 홈으로 가서 글자의 색깔도 따로 지시가 없지만 검정으로 이렇게 클릭해 지정을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그림 삽입 있죠. 전체 구성의 하단 로고 그림 삽입한 것과 과정이 아주 똑같습니다. 삽입으로 간 다음에 그림 누르고 이 디바이스 메뉴 클릭 그 다음에 지정되어 있는 이름인 로고 2.jpg 더블 클릭 그림 삽입되면 그림 서식 탭에서 색 누른 다음에 투명한 색 설정 클릭 그 다음에 배경 회색 부분 클릭 그림 배경 투명해지면 모서리를 잡고 마우스 드래그해서 크기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마우스로 또 이렇게 드래그해서 위치도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출력과 비슷하게 아래쪽에 글자 비교해서 맞추면 조금 쉽게 맞출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림까지 모두 완료하고요. 전체적인 구성 대충 비슷하게 되었다면 아주 자세하게는 나중에 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슬라이드 6까지 완성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파일 저장해주고 슬라이드 2번 왼쪽에서 이거 클릭한 다음에 제목 클릭해 목차라고 입력하세요. 그리고 슬라이드 2와 슬라이드 6 여기에서는 아래 입력 상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테두리 이걸 클릭한 다음에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 눌러 삭제를 해주세요. 이제 슬라이드 2에서는 세부 조건이 1번, 2번 나와 있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하고요. 먼저 이 아래쪽에 1, 2, 3, 4 글자 써있고 도형 있죠. 이거부터 해줘야 돼요. 그래서 1번 뒤에 니은자 모양 거꾸로 되어 있는 그 도형 있죠. 그거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먼저 도형 목록 클릭해 열어주고 그리고 모양을 찾아볼 때 좌우 회전이 되어 있는지 상하 회전이 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기본 도형의 두 번째 줄에 중간쯤에 보면 L 도형이 있죠. 이 도형으로 만들 거예요. 클릭한 상태로 마우스 드랙을 먼저 이렇게 해놓으세요. 크기와 위치는 한 번에 설정할 수 없으니까요. 모두 만든 후에 나중에 다시 설정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이제 도형 서식의 회전 있죠. 여기에서 좌우 대칭 눌러주세요. 그리고 1번 써있는 도형도 만들도록 할게요. 다시 도형 목록, 도형 서식에 있죠. 여기에서도 똑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형을 찾아보면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줄에 있죠. 평행, 사변형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바로 숫자 1 입력을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개 도형, 슬라이드 2에는 도형 선없음 지정이 있다고 했죠. 그것까지 나중에 설정해줘야 돼요. 먼저 도형의 색깔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먼저 앞쪽에 있는 1번 써있는 이 도형, 도형 채우기에 있는 색상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거 글자 잘 보이니까 바꾸지 않아도 상관없고요. 다른 색으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저는 이번엔 바꾸지 않을게요. 이제 뒤쪽에 있는 이 도형 선택, 도형 채우기, 여기에서 또 색상 다른 것, 앞쪽에 있는 도형과는 다른 색깔 아무거나 지정해주면 되죠. 하나 이렇게 클릭을 해놓으세요. 이제 이 위쪽에 글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도형 서식에 텍스트 상자 클릭하세요. 그리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놓으세요. 3번 옆에 글자 길게 입력하는 거 있죠. 그걸 생각해서 이렇게 넉넉하게 너비를 맞춰놓으세요. 이제 첫번째 줄에 있는 초거대 인공지능 먼저 입력을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두개 도형, 테두리 지정 안했죠? 글꼴에 대한 설정도 아직 안했죠? 3개 그냥 같이 한꺼번에 선택해도 돼요. 그러면 먼저 도형 서식에서 도형 윤곽선, 윤곽선 없음 이렇게 지정할게요. 텍스트 상자는 투명하고 테두리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 홈으로 가주세요. 글꼴에 대해선 동일하게 세부 조건 위에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굴림 처음 사용하죠? 굴림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서 빠르게 지정하거나 저처럼 최근에 사용한 글꼴로 이미 만들어놨다면 굴림 이렇게 클릭만 해주면 되겠죠? 글자 크기 24포인트로 키워주세요. 글자의 색깔 흰색, 검정이니까 따로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도형 만들어놨을 때 크기와 위치를 손봐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선택해서 크기, 위치 조절에 맞춰놓으세요. 이제 3개 도형을 드래그해서 같이 선택을 해놓으세요. 아래로 복제하기 위해서 컨트롤과 쉬프트키 누르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적당하게 띄워서 복제 다시 한번 컨트롤 쉬프트키 누르고 아래로 또 띄워서 복제 위아래 간격이 동일하다면 화살표가 이렇게 세로로 점선 나타날거에요. 마우스 놓아주고 다시 한번 컨트롤 쉬프트키 누른 상태로 또 한번 드래그해서 복제 위하고 간격 적당하게 비슷하게만 맞춰놔도 돼요. 이제 1, 2, 3, 4 그리고 옆에 내용들 수정을 해놓으세요. 이렇게 내용들 수정했다면 슬라이드 2에서는 이제 세부 조건 보면 돼요. 1번에 텍스트의 링크 적용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슬라이드 6으로 적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출력 형태에서 지정된 곳을 확인해 보면요. 초거대 AI chat GPT 이 글자죠? 이 상자를 선택해 지정하면 이 글자가 색이 바뀌고 밑줄 이게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 텍스트 글자를 블럭 설정해줘야 돼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하고 하이퍼링크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현재 문서 클릭한 다음에 지정된 슬라이드 6 선택, 확인 이렇게 눌러주면 글자색 바뀌고 밑줄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제 세부 조건 2번 표시되어 있는 곳 여기에다 그림 삽입해야 되죠? 삽입 메뉴, 그림 누르고 이 디바이스 클릭 그 다음에 지정되어 있는 그림 5.jpg 더블 클릭 필요한 그림 이거죠? 자르기를 할 건데요. 그림 서식의 오른쪽에 자르기 써있죠? 그 위에 자르기 아이콘 있어요. 클릭 그러면 테두리에 굵게 자르기 할 수 있게 나타나는데요. 모서리를 잡고 움직이면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두번 하면 자르기 할 수 있죠. 여백은 어느정도 이건 상관없습니다. 다른 그림이 나타나지만 않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 상태에서 자르기 끝내는 것은 그림의 바깥쪽 클릭하면 끝나요. 마우스로 이동시킬 수 있죠? 그리고 옆에 비교했을 때 그림을 조금 크게 하거나 작게 하거나 그거는 여러분이 보고 판단을 해줘야 돼요. 저는 이번에는 그림을 조금 크게 그 다음에 위치를 이렇게 맞춰놨어요. 그러면 이제 슬라이드 2도 끝이 났죠? 슬라이드 3으로 가기 위해서 먼저 파일 저장하고 3번 슬라이드 클릭 그 다음에 제목 클릭해서 입력을 해놓으세요. 슬라이드 3에서 4, 5 이거는 아래 입력 상자 사용합니다. 이 상자를 사용하기 위해서 슬라이드 마스터에서도 세번째 슬라이드 레이아웃을 사용을 한거에요. 그러면 이제 3번 슬라이드에서는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 이거를 클릭하세요. 글자 사라지고 왼쪽에 동그라미, 글머리 기호만 나타나 있죠? 이제 여기에서 나중에 눈금자도 사용할건데요. 보기에서 눈금자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상태로 해놓으세요. 그러면 여기에다 영어로 되어있는 첫번째 줄 글자 있죠? 이 내용을 입력을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키보드 엔터키 바로 탭키 이렇게 연달아 눌러주세요. 그러면 글머리 기호가 조금 작아지고 오른쪽으로 들어오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세 줄로 되어있는 영어문장 입력하는데요. 줄 끝 단어에서 엔터키 누르지 않습니다. 띄어쓰기에서 다음 글자 자동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요. 그 이유는 엔터키는 문단을 나누는 키에요. 그래서 문단의 첫번째 여기엔 글머리 기호가 있죠? 여기서 엔터키를 각각 누르지 않았기 때문에 줄에 처음에 글머리 기호가 나타나지 않는거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다시 첫번째 줄 내용 블록 설정 해놓으세요. 그러면 바로 글머리 기호 수정할 수 있게 나타나는데요. 먼저 클릭해주고 글머리 기호 두개 지정되어 있죠? 첫번째꺼 찾아 클릭해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문단에 대해서 또 두개 종류가 나와있죠? 첫번째 글머리 기호 거기에 대한 문단 먼저 홈탭 까주고요. 그리고 글꿀 그룹에 먼저 글꿀 목록 열고 굴림으로 선택 글자 크기는 24포인트로 한단계 낮춰주고 굵게 속성 지정 줄 간격 달락에서 할 수 있는데요. 여기 줄 간격 클릭한 다음에 1.5줄로 변경 이렇게 지정해놓고 이제 글머리 기호와 첫글자 H 사이가 너무 붙어있죠? 출력 형태처럼 조금 띄우고 싶다면 위에 눈금자 나타나게 했었죠? 아래쪽에 있는 오각형 이거를 마우스로 클릭한 상태로 1쪽으로 가져가면 자석이 붙듯이 착 달라붙어 있을거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놓아주세요. 점선, 세로선 보였었죠? 그 위치로 이렇게 블럭 설정된 이 글자들이 이동되고 글머리 기호는 그대로 있을거에요. 이제 아래쪽에 이 3개 줄 하나의 문단이에요. 이 문장을 블럭 설정했을 때 글머리 기호 수정할 수 있게 또 나타났는데 마우스를 여기저기 움직이니까 없어져버렸죠? 그런 경우에는 블럭 설정된 이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하고요. 글머리 기호 메뉴 있습니다. 옆에 꺽쇠로 이동하면 또 글머리 기호 수정할 수 있게 나타나죠? 두번째 지정되어 있는 것 네모 모양이죠? 현재 여기에 네모 모양 작게 있죠? 이걸 클릭해 변경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또 문단 설정해야 되죠? 두번째도 문단에 똑같이 굴림 지정되어 있구요. 글자 크기 한 단계 낮춰서 20포인트 그리고 여기에는 굵게 속성 지정 없구요. 줄 간격은 동일하게 똑같이 1.5줄로 변경 그렇게 지정되어 있죠? 여기도 동일하게 이 간격 더 띄우고 싶다 하면 아까처럼 아래쪽에 있는 눈금자의 오각형 이걸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 되는데요. 이 글머리 기호 이게 H하고 같은 위치로 그렇게 이동시키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눈금자 아래 오각형에 바로 아래쪽에 사각형 붙어있죠? 이거를 클릭한 상태로 마우스로 이동시켜 보세요. 그래서 H자 이렇게 앞쪽에 점선 보이게 해놓구요. 마우스 놓으면 모양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이동시켜야 되는지는 여러분이 이렇게 움직여 보면 알겠죠?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눈금자는 이 오각형을 컨트롤키 누르고 이렇게 이동시키면 자석처럼 붙지 않고 이렇게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까지 너무 신경쓰지 말구요. 그냥 비슷한 정도로만 맞춰놓으세요. 그리고 간격 이것도 어느정도 떨어져 있다면 더 띄우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 여백 많이 필요 없죠? 좁게 이렇게 맞춰놓을게요. 그 다음에 위치도 이렇게 이동해서 출제되어 있는 것과 비슷하게 맞춰놓을게요. 그리고 너비를 조절해서 줄 끝에 단어를 각각 맞추기 위해서 조절하는 경우에 저희가 글자 크기를 24포인트와 20포인트로 변경했죠? 그런데 상자가 작아지면 그게 자동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형 서식의 도형 옵션 아래 세번째 것 크기 및 속성 클릭한 다음에 텍스트 상자 클릭하세요. 여기에 보면은 자동 맞춤 안함 이걸로 이렇게 변경을 시켜놓으면 상자 크기가 바뀌더라도 글자 지정한 크기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비를 이렇게 조절해서 각 줄의 끝의 내용이 동일하게 나타나도록 그렇게 변경시켜놓으세요. 이제 아래로 또 복제를 해야 돼요. 한글 상자는 따로 만드는데요. 채점이 각각 채점되기 때문이에요. 컨트롤과 시프트키 또 눌러주고요. 그 상태로 마우스로 또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동시켜놓으세요. 그 다음에 내용을 수정해야 되죠? 첫 번째 줄 블럭 설정해보세요. 이렇게 하고서 글자 초거대 인공지능 입력하려고 이렇게만 입력해도 문단이 합쳐져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되고요. 마지막 AI 마지막 단어만 빼고 앞에 모두 이렇게 블럭 설정하세요. 그 다음에 내용을 입력을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우지 않은 이 단어 있죠? 이걸 더블클릭 이것만 선택되었죠? 딜리트키 눌러서 삭제하세요. 그러면 문단 합쳐지지 않았죠? 이제 아래쪽에 한글로 두 개 문단 총 네 줄 입력해야 돼요. 먼저 블럭 설정해놓고요. 첫 번째 문단 두 줄로 되어있는 것 엔터키 누르지 말고 이렇게 입력을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문단 나누기 해야지 또 글머리기호 나타나죠? 그 다음에 내용 또 두 줄로 되어있죠? 입력을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줄 끝에 단어도 영어처럼 동일하게 맞춰놓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위에 스스로로 맞췄는데 아래쪽에는 맞추기가 어렵죠? 이런 경우에는 영어처럼 한글도 단어 단위로 줄바꿈이 되도록 그렇게 지정해야 되는데요. 홈탭에 단락 바로 옆에 오른쪽에 화살표 조그만 거 이 아이콘 있죠? 이걸 클릭하세요. 한글 입력 체계 이 탭 선택한 다음에 한글 단어 잘림어용 체크를 해제 그리고 확인 눌러주고 이제 너비를 조절하면 영어처럼 단어 단위로 줄바꿈이 되어서 출제되어 있는 것과 동일하게 이렇게 맞춰놓을 수 있을거에요. 이 상자가 이렇게 좁게 되어있어도 아래쪽에 글자 모두 나타나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놓아도 되고 상자 이렇게 조금 키워놔도 상관없어요. 글자는 모두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이제 오른쪽에 동영상 삽입 있죠? 세부 조건에도 나와있죠? 삽입 누른 다음에 오른쪽 끝에 비디오 누른 다음에 이 디바이스 클릭 그 다음에 ITQ의 픽처 폴더 여기에 파일이 있죠? 동영상.wmv 이거를 더블클릭해 삽입하면 그림처럼 삽입되었죠? 그러면 이거를 마우스로 이동시켜놓고 옆에 하고 비교했을 때 크기 조절 필요한지 확인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크기 조절은 하지 않구요 위치만 맞춰놓았습니다. 세부 조건에 맞춰서 여기에 지정할 거 있죠? 위에 재생 탭 있죠? 클릭 여기에서 시작 이거 목록 열구요 자동 실행으로 변경 바로 옆에 반복 재생 체크 이렇게 지정해놓으면 돼요 영어 글자 한글 글자 틀린 경우 많으니까요 이거 나중에 꼭 검토하세요 이제 파일 저장하고 슬라이드 4번 또 클릭한 다음에 제목 또 클릭해서 입력을 해놓으세요 슬라이드 4에서도 아래 입력 상자 사용합니다 이번에는 아래쪽에 있는 표 삽입 이 아이콘 클릭하세요 열과 행 개수 찾아봐야 되는데요 표 위에 도형들 그리고 좌측의 도형들 그거 빼고 사각형에서 열과 행 개수가 몇 개인지 그걸 확인을 해보면 되는데요 이번에는 표에 셀 병합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열과 행 개수 바로 세어보면 열 개수는 3에 해당하구요 그리고 행 개수는 4에 해당하죠 그래서 4열 3행으로 표를 확인 눌러서 만들어 놓으세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세부 조건의 3번 표 스타일 지정이 있죠 도형이든 무엇이든 스타일이 지정되어 있다면 글자는 미리 입력해도 되지만 스타일을 꼭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글꼴에 대한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테이블 디자인의 표 스타일 목록을 열구요 테마 스타일 1 강조 5죠 여기 위쪽에 있습니다 클릭해 선택 그 다음에 각 줄의 색이 다르게 보이고 있죠 그래서 테이블 디자인의 왼쪽에 표 스타일 옵션에서 머리끄랭의 체크해제 줄문이행의 체크해제 이렇게 모두 체크해제를 해놓아야 합니다 이제 글꼴 설정할 수 있어요 홈탭 까주세요 글꼴 표와 도형 모두 동일하게 지정되어 있죠 먼저 궁서로 변경 글자 크기 18포인트 글자 색 여기에다 바로 입력하면 흰색으로 글자가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글자 색 목록 열어서 검정하지 말구요 바로 검정되어 있으니까 그냥 여기만 클릭해도 글자 색이 검정으로 지정될 거예요 그 다음에 정렬 출력 형태 보면은 모두 가운데 정렬되어 있죠 그래서 단락에서 가운데 맞춤 클릭 그리고 세로로 봤을 때 역시 가운데 정렬된 거 보이고 있죠 텍스트 맞춤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위쪽이 아닌 중간으로 클릭해서 변경하세요 이제 이 안에 글자 입력하면 되는데요 위에 이 도형과 글자 아래쪽에 있는 것들 비교해서 크기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서 맞춰놓을 수 있겠죠 먼저 각각 타이핑을 해서 글자 입력해야 되니까요 강의 잠시 멈춰놓고 영어 또 대문자 소문자 주의해서 입력을 해놓으세요 두 줄로 되어 있는 내용들 있습니다 여기하고 여기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첫 줄에서 그냥 엔터키 누르지 않고 그대로 띄어쓰기만 해서 입력한 다음에 셀럽이 맞춰서 그렇게 맞출 수도 있고요 그냥 그게 귀찮다면 표에서는 첫 번째 줄에서 그냥 바로 엔터키 눌러서 다음 줄로 그렇게 그냥 입력해도 돼요 문장이 엔터키를 눌러서 문단 나누게 해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출력 형태 또 잘 봤을 때 표에서는 그냥 입력하면 줄 간격이 너무 좁게 붙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줄 간격을 여기는 따로 지시가 없지만 단락에 줄 간격 1.5줄로 이렇게 클릭해서 변경시켜 놓으세요 표에서는 지시 없어도 그냥 1.5줄로 변경시켜 놓는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강의 잠시 멈춰놓고 이 내용들 입력을 해놓으세요 내용을 입력한 다음에는 이 너비도 맞춰놔야 되죠 세로선 이걸 잡고서 이렇게 움직여서 너비를 맞춰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글자 틀린 거 없다면 여기는 끝이 났죠 상단 도형 만들도록 할게요 뒤쪽에 가려져 있는 도형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먼저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사각형의 첫 번째 직사각형이죠 목록 열지 않고도 여기에 있는데요 여러분은 시험장에서 어떤 도형이 어디에 있는지 빠르게 찾는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슬라이드 6에서 많은 도형 작성할 때 도형들을 얼마나 빠르게 찾는지 그게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있더라도 되도록이면 목록 열어서 어디에 어떤 도형이 있는지 찾는 연습을 해주세요 사각형의 첫 번째 직사각형 선택해서 마우스 드래그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요 크기 위치 이렇게 셀러비에 맞춰놓고 높이도 맞춰놓으세요 도형 선없음 지정이 없다면 테두리는 그대로 있는 상태로 놓는다고 했죠 그리고 도형의 색깔 바꿔야 되는데 처음 지정되어 있는 이 색깔도 이미의 색상 중에 하나기 때문에 따로 바꾸지 않아도 되고 다른 거로 바꿔도 된다고 했어요 앞쪽에 거 보다는 짙은 회색으로 보이니까 짙은 색 계열 중에 하나 따로 변경해도 되고 현재 저처럼 이렇게 놓아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앞쪽에 있는 도형 만들도록 할게요 도형 목록 열고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줄에 여기에 사다리꼴 모양 있죠 선택 뒤쪽에 있는 도형과 같은 크기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겠네요 노란색 핸들이 있는 거는 이렇게 모양을 바꿀 수 있는데요 바꾸지 않는 경우에는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하나 더 팁으로 얘기한다면 다른 도형들에는 노란색 핸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블록 화살표에는 이 노란색 핸들 모양을 바꿀 수 있는 게 많이 있는데요 순서되어 있는 도형들은 노란색 핸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도형이 또 다른 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도형마다 노란색 핸들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모양 바꿀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모양 바꿀 필요가 없다면 어느 도형을 선택하든 동일한 모양 나타나게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 직사각형 순서도의 직사각형 이런 경우인데요 어떤 도형을 하든 출력과 동일한 모양이 나타난다면 사각형에 있는 거 선택해 작성하든 순서도에 있는 거 선택해 작성하든 감점되진 않습니다 그건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면 앞쪽에는 글자 검정색으로 나타나니까요 저는 되도록이면 뒤쪽에 있는 도형보다는 옅은색으로 똑같이 보이게 옅은 회색으로 보이게 이렇게 색깔을 지정하려고 합니다 클릭을 해서 변경시켜 놓고요 글자는 미리 입력해도 되고 나중에 입력해도 되죠 두 개 도형을 드래그해서 같이 선택하고요 컨트롤 쉬프트키 누르고 먼저 이렇게 복제해서 왼쪽 맞춰놓고 표의 셀 러비에 맞춰서 이렇게 맞춰놓으세요 정확히 잘 안 맞는다면 알트키 누르고 마우스 드래그하면 정확히 맞출 거예요 컨트롤 쉬프트키 누르고 또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또 복제 한 번 그 다음에 마우스 드래그 또 한 번 해서 표의 오른쪽 끝과 이렇게 맞춰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각각 앞쪽에 있는 도형에 클릭해서 내용들을 입력을 해놓으세요 글자는 아직 글꼴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얀색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한꺼번에 설정할게요 혹시나 셀럽이 다르게 조절했다면 이 줄 끝에 단어들 맞추지 않았다면 지금 맞춰놓고 각각 도형들 이렇게 선택 이렇게 선택해서 표의 셀럽이 조절해서 맞춰놓아도 돼요 그러면 이제 왼쪽에 있는 도형부터 만들고요 글꼴에 대한 설정 한꺼번에 설정하도록 할게요 왼쪽에 있는 도형 네이버 써있는 것부터 만들면 되죠 도형 목록 열고요 모양을 찾아보면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줄에 끝에 있는 팔각형 이거죠 클릭해 선택 그 다음에 마우스 드래그에 만들어 놓고 높이하고 그 다음에 적당하게 너비 맞춰놓으세요 좌측 도형에는 그라데이션 효과 선형 아래쪽 이게 지정되어 있죠 오른쪽에 도형 서식에 그라데이션 채우기가 채우기에 있습니다 클릭해 선택 아래쪽에 그라데이션 종류가 있죠 선형 그리고 방향 클릭해서 선형 아래쪽 이렇게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 중지점이 있는데요 왼쪽에 끝에 있는 중지점 이거는 상단에 대한 색깔이고요 오른쪽 끝에 있는 중지점 이거는 도형의 하단의 색깔이에요 그래서 왼쪽은 진한색 그리고 오른쪽은 하얀색 이렇게 지정되어 있죠 안쪽에 중지점들 여러개가 그렇게 나와 있다면 그냥 각각 선택해서 딜리트키 누르거나 중지점 제거 눌러서 삭제해버리면 돼요 저처럼 그리고 출력 형태처럼 위에가 진한색 아래가 옅은색이 아니라면 변경해야 되죠 왼쪽에 중지점 선택해서 색깔 진한색 중에 하나로 변경 오른쪽에 중지점 클릭해서 또 색 눌러서 흰색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이제 여기에 글꿀 설정 미리 해도 되는데요 다 만들고 그냥 한꺼번에 설정해도 돼요 복제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컨트롤과 쉬프트키 누르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하나 복제 그 다음에 아래쪽에 셀 너비하고 셀 높이에 이렇게 하나 맞춰놓고요 다시 한번 컨트롤 쉬프트키 누르고 아래로 또 한번 드래그해서 이렇게 복제 표의 전체 높이에 이렇게 맞춰놓고요 이제 각각 글자 입력을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전체 표까지 그냥 같이 선택해도 돼요 아래까지는 선택하지 말고요 이렇게 만든 도형과 표 모두 선택하고 이제 홈탭 가주세요 처음에 지정했던 것처럼 글꼴 궁서 글자 크기 18포인트 글자 색은 검정 이걸 클릭해서 변경을 해놓으세요 이렇게 한꺼번에 그냥 지정하는 거는 시간 단축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상단의 도형에 대해서 글꼴 설정 왼쪽에 좌측 도형에 대해서 글꼴 설정 두 번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그냥 편한 대로 그렇게 해도 된다 하면 그냥 하고요 아니면 저처럼 이게 더 빠르겠다 하면 모두 작성한 후에 글꼴 설정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저장하고 슬라이드 5번 클릭한 다음에 또 제목 클릭해서 입력을 해놓으세요 슬라이드 5에서도 아래 상자 사용합니다 여기에서는 차트 삽입 클릭해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맨 아래쪽에 혼합이 있죠 클릭하세요 그러면 오른쪽에는 차트 나오고 아래쪽에 항목 계열 1,2,3 나오는데요 아래 계열에 대해서 변경할 수 있는데 계열 3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아예 건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건 슬라이드 5에서 차트 모양을 먼저 봐주세요 항목 1에서 4까지만 여기 보이고 있는데요 출력 형태 차트에서는 아래쪽에 표해 보면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총 5개 나오죠 그래서 나중에 항목 5 새로 추가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열 1,2 이거에 대해서 또 봐야 되는데요 전체 이거는 막대 그래프의 색깔이죠 그 다음에 두번째 있는 것 한국 이거는 모양이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죠 그래서 계열 1은 전체 계열 2는 한국 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세부 조건을 봐주면 중간쯤에 데이터 서식 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 계열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계열 2에 해당한다는 거 알 수 있죠 이거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해라 이렇게 지정되어 있으니까 변경 그리고 보조축으로 지정해라 되어 있으니까 이 옆에서 보조축에 체크 이렇게 해놓으면 되고요 그러면 계열 1 이거는 세부 조건 위에 차트에 괄호 2번 지시가 있죠 종류 묶은 세로 막대형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따로 변경하지 않고요 바로 확인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차트 모양 나타나고 위에 차트에 대한 데이터 입력할 수 있게 나타나는데요 여기에서 입력하는 대로 바로 차트에 적용되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계열 3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죠 가장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D열 머리끌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삭제를 해버리세요 계열 1과 2 이름 입력할 수 있죠 여기를 블록 설정에서 입력을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항목 1에서 항목 4 그 다음에 항목 5 2020년 추가해야 된다고 했으니까요 A 6까지 이렇게 블록 설정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항목 5개를 연도 모두 입력을 해놓으세요 마지막 항목 5는 새로 추가되었기 때문에 2020년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면 이런 메시지 나타나는데요 그냥 확인 버튼 눌러서 무시하면 됩니다 이제 전체 데이터 한국의 데이터 같이 입력할 수 있겠죠 출력과 비교했을 때 행과 열이 바뀌어 있는 상태예요 그것만 안다면 입력하는데 어려움 없겠죠 천단위 구분기호가 전체 그리고 한국 데이터 일부에 나와있는데요 콤마 같이 미리 입력해놔도 되고요 숫자만 입력하고 나중에 설정할 수도 있어요 저는 숫자만 빠르게 입력하도록 할게요 데이터 이렇게 모두 입력했다면 이제 여기에 대한 설정 방금 얘기한 것 천단위 구분기호 나타나게 해야 되죠 모두 이렇게 블록 설정해놓고 단축키는 컨트롤 숫자 1키인데요 메뉴로 한다면 이렇게 셀서식 여기로 가서 클릭해주면 돼요 그래서 범주에 일반 되어있는 것을 숫자나 회계로 변경하면 되는데요 숫자로 바꿀게요 소수 자릿수 필요없고 천단위 구분기호 사용 이것만 필요하니까 체크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이 창을 닫기 전에 숫자 틀린거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없다면 닫도록 하세요 나중에라도 틀린거 찾았다면 차트 디자인의 데이터 편집 위에서 이 아이콘 클릭해 다시 열어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에 조금만 이렇게 키워놓고요 아래쪽에는 출력처럼 조금만 맞춰놓을게요 그리고 차트의 전체 차트 영역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세부 조건에 위에 보면은 차트의 종류 글꿀 외곽선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글꿀과 외곽선 설정 안 했는데 먼저 홈탭 가주세요 그 다음에 글꿀 도둠으로 변경 글자 크기 16포인트로 변경 그 다음에 글자색 따로 지정이 없지만 답안 작성 요령에 나온 것처럼 글자색 검정으로 클릭해 변경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외곽선 현재는 선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차트를 이렇게 클릭 바깥쪽에서 해서 선택하지 않으면 외곽선이 안 보이죠 그래서 차트 영역 다시 클릭한 다음에 서식 탭 여기에서 도형 윤곽선 검정색 클릭 이렇게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부조건 먼저 하고 나중에 출력형태처럼 차트 아래쪽에도 표 나타나게 그렇게 해도 되고요 미리 해도 상관없어요 순서는 상관없고 결과만 동일하게 보이게 해주면 돼요 저는 이번엔 먼저 하도록 할게요 차트 오른쪽 옆에 더하기 표시 이 그림 차트 요소 추가 삭제인데요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아래쪽에 전체 한국 써있는 법류에 있죠 출력형태에 나오지 않죠 법류는 체크해제 그리고 안쪽에 가로회색선 출력형태 역시 보이지 않죠 눈금선 체크해제 그리고 아래쪽에 표 보여야 되죠 데이터 테이블 체크 이렇게 해놓으면 돼요 이제 다시 더하기 이거는 클릭해 없애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세부조건 처음으로는 차트 제목이 있는데요 그 아래쪽에 보면 차트 영역에 대한 설정이 하나가 또 있죠 여기 설정되어 있을 때 미리 여기서 지정하는 게 조금 더 빠르겠죠 그래서 차트 영역 채우기 노랑을 표준색에서 이렇게 찾아 클릭을 해놓으세요 그림 영역에 대한 것도 미리 설정을 해놔도 되는데요 마우스 이렇게 가져갔을 때 그림 영역 있죠 클릭한 상태에서 도형 채우기의 색깔 흰색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세부조건 첫 번째에 있는 차트 제목 까먹으면 안 돼요 여기 차트 제목 클릭한 상태에서 차트 제목을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 그 다음에 출력 형태에 보이는 차트의 제목 그대로 입력을 해놓으세요 입력을 했다면 차트 제목 다시 테두리 클릭 그 다음에 서식태 앱 되어 있으니까 여기 먼저 설정할게요 다시 도형 채우기에서 색깔 흰색 그 다음에 테두리 도형 윤곽선에서 색깔 검정만 지정하면 되죠 그림자 지정이 있는데요 도형 효과 열어주세요 그림자로 간 다음에 마우스 바깥쪽에서 찾으면 되는데요 아래쪽에 오른쪽에 이런 식으로 그림자 보이죠 그러면 빠르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지시에서는 오프셋 아래쪽이죠 그래서 같은 이름으로 되어 있고 그림자 아래쪽으로 되어 있는 것 이거를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데이터 서식까지는 그러면 모두 완료한 거죠 값 표시가 있죠 2020년의 데이터 어느 계열 전체 계열 값은 14848 이게 이 위쪽에 나타나게 그러면 전체는 막대 그래프죠 그래서 이 막대 그래프만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클릭 전체 막대 그래프 선택되었으니까 0.5초나 1초 있다가 다시 한번 이 막대 그래프 클릭 그러면 이것만 선택되었죠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데이터 레이블 추가 클릭을 해주면 돼요 위쪽에 나타났고요 출력 형태의 위치가 다르게 되어 있다면 이거 선택해서 마우스 드래그해서 이동시키거나 아니면은 여기 차트 요소 있었죠 데이터 레이블이 있어요 클릭하지 말고 오른쪽에 꺽쇄 여기에서 클릭 그 다음에 위치 이렇게 이동시켜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세부 조건에서 도형 삽입만 있는데요 출력 형태의 보고서 세부 조건 없는 것 그걸 지정할 게 있습니다 먼저 흰색으로 되어 있는 그림 영역 위쪽에 테두리 선이 없죠 왼쪽에 테두리 선이 있죠 오른쪽에 테두리는 선도 있고 눈금선도 가로로 조그만하게 보이고 있죠 아래쪽에 테두리 보여야 되죠 그 설정은 그림 영역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왼쪽에 기본축 먼저 이 숫자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서식의 도형 윤곽선의 검정 지정하면 왼쪽에만 선이 나타나고요 오른쪽에 보조축 이 숫자 클릭 다시 도형 윤곽선의 검정 지정하면 숫자의 왼쪽에 선과 눈금선 이게 나타납니다 아래쪽에 있는 표 아무 글자나 클릭해주고 다시 도형 윤곽선의 검정 지정하면 표의 테두리가 검정색 바뀌면서 아래쪽에도 선이 나타나죠 이제 이 숫자 단위 확인해 보세요 최소값은 0이고 2000단위씩 변경되고 최대값 16000이죠 그러면 왼쪽에 기본축의 숫자는 변경할 필요 없고요 오른쪽의 숫자는 비교했을 때 1000단위씩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화면 오른쪽에 이 대화상자 숫자 변경할 수 있게 나타나게 하려면 여기에서 메뉴 찾지 말고요 좀 더 빠르게 하는 것은 차트 바깥쪽 클릭 다시 이 숫자 아무거나 오른쪽에서 클릭 그러면 오른쪽에 축 옵션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단위의 기본 이 값을 1000으로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면 변경되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최대값 3000이고요 최소값 0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 모두 1000단위 구분기호 잘 보이고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이 안쪽에 그래프를 또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의 동그라미 모양 이 표식인데요 이 모양을 잘 보면 출력과 모양이 다르죠 그래서 이 표식 아무거나 클릭 다섯 개 모두 선택되어 있죠 오른쪽에 여기에서 표식 바꿀 수 있게 나와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다면 데이터 계열 서식 계열 옵션의 제일 첫 번째에 있는 채우기 밑선 클릭 여기에 표식이 있습니다 클릭 그리고 표식 옵션 클릭 그 다음에 기본 제공으로 클릭해 변경 아래 형식 바꿀 수 있죠 출력과 동일하게 다이아몬드 모양 변경 그 다음에 크기는 너무 작으니까 10 정도로 이렇게 키워 놓으세요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아래쪽에 숫자하고 비교했을 때 이 막대 그래프 간격이 너무 좁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키우는 거는 막대 그래프 똑같이 아무거나 선택 다섯 개 모두 선택되었죠 오른쪽에 조절할 수 있게 나와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죠 바깥쪽 클릭 다시 막대 그래프 클릭 그러면 간격 너비 조절할 수 있게 나타나죠 간격 너비는 이 막대 그래프 너비가 아니고요 막대 그래프와 막대 그래프 사이 이 흰색 부분이에요 퍼센트가 커지면 그만큼 이 간격이 넓어지니까 막대 그래프는 그만큼 너비가 좁아지겠죠 그래서 이 간격 너비의 값을 반대로 150%로 입력 그렇게 엔터키 누르면 간격 너비가 좁아지면서 그만큼 막대 그래프 너비가 커질 거예요 출력과 동일하게 너비가 커졌죠 이제 다음으로 도형 삽입이 있는데요 도형 목록 먼저 열어야 되겠죠 먼저 목록 열어주고 그 다음에 같은 모양을 찾아보면 블록화살표에 첫 번째 있는 거죠 화살표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적당하게 마우스 드래그해서 이렇게 키워주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방금 확인했는데요 저는 제목에 대해서 글꿀 설정 잘못했네요 여러분은 제대로 바꿔놓았죠 제목 다시 여기 선택한 다음에 홈탭에서 글꿀 바꿀게요 이걸 설정을 안했네요 먼저 궁서로 지정 글자 크기 24포인트로 변경 굵게 속성 지정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래야지 이 막대 그래프 크기도 여기에서 비슷하게 이렇게 맞춰놓을 수 있겠죠 이 높이도 이렇게 조금 키워놓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스타일 지정이 있으니까 스타일 지정 할게요 도형 서식의 스타일 목록 열고요 미세효과 파란 강조일 이 위치에 있습니다 네 번째 줄에 있죠 이걸 클릭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홈탭 까주세요 글꼴 지정 여기는 굴림으로 변경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변경 글자의 색깔 검정으로 바꿔야 되겠죠 클릭 그 다음에 단락의 선 커서가 왼쪽에 붙어 있으니까요 가운데에 맞춤 이걸로 바꿔놓고 위아래 기준으로 위쪽에 붙어 있죠 텍스트 맞춤에서 중간 이렇게 변경시켜놓고 이제 내용을 입력을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도형의 크기 설정 아직 하지 않았다면 전체적인 거 비교해서 비슷한 크기로 맞춰놓으세요 이제 파일 저장 다시 한번 해주고 슬라이드 6번 왼쪽에서 클릭 그 다음에 제목 클릭해 입력을 해놓으세요 슬라이드 6에서는 아래 상자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죠 테두리 클릭한 상태로 딜리트 키 눌러서 삭제하세요 이제 뒤쪽에 있는 도형부터 만들면 되는데요 제일 커다란 도형 왼쪽과 오른쪽 이거 만들도록 할게요 먼저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해당 도형을 찾아보면 사각형에서 있는데요 한쪽이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끝에 있는 거 찾아주면 돼요 클릭 그 다음에 마우스 드래그 해서 만들어 보세요 노란색 핸들은 위쪽에 두 개 보이지만 필요한 경우에만 제가 설명한다고 했죠 시험장에서는 이 모양 변경 이렇게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판단해서 변경해줘야 합니다 이제 오른쪽에 같은 도형이죠 색상이 동일해 보이죠 회색 색깔이 비슷하죠 그런 경우에는 같은 색깔로 해도 돼요 그래서 여기 색깔 먼저 바꾸고 복제할게요 도형 채우기에서 색깔 옅은색 중에 하나 아무거나 선택하세요 테두리는 보이고 있으니까 따로 설정하지 않을게요 이제 컨트롤과 쉬프트키 누르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한번 복제하세요 그리고 이 둥근 모양 이게 바뀌어야 되죠 도형 서식에 회전 여기에서 좌우 대칭 하면 모양이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죠 그 다음에 테두리 모양이 다르게 되어 있죠 도형 윤곽선 가서 먼저 대시 종류를 파선으로 바꾸도록 할게요 색깔이 잘 안보인다면 윤곽선 색깔 검정으로 바꿔도 돼요 그리고 윤곽선의 두께가 그래도 잘 안보이죠 두께를 1포인트가 아닌 조금 두꺼운 것 1과 2분의 1포인트나 2와 4분의 1포인트 이 중에 하나 지정하면 되는데요 이걸로 하면 너무 굵고 너무 선이 띄엄띄엄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출력처럼 비슷하게 1과 2분의 1포인트로 바꾸도록 할게요 이제 왼쪽 오른쪽 상관없이 어느걸 만들어도 결과만 동일하게만 만들면 돼요 먼저 왼쪽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다시 도형목록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모양 찾아보면 사각형의 세번째 있습니다 클릭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도형 안에다 내용은 먼저 입력을 해놓으세요 글꼴 설정은 모든 도형 만든 다음에 한꺼번에 설정하는게 나을거에요 우선 입력하고 전체적인 크기 비슷하게 맞춰놓고요 이제 아래쪽에 두개 도형 있죠 커다란 도형 왼쪽과 오른쪽 있는데 이거는 잘 보면은 입체적인 도형이죠 이거는 일반 도형이 아니구요 스마트하트로 만들어야 되는 도형이에요 그리고 아래쪽에 화살표 왼쪽 오른쪽 되어있는 오픈 AI GPT 3.5 써있는 도형 있죠 그것도 역시 스마트하트 디자인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두개 도형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첫번째 있는 것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메뉴는 삽입에 있습니다 여기에 영어로 스마트하트 써있는거 있죠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모양 위에서부터 이렇게 찾아보면 바로 두번째 줄 여기에 있죠 목록형에 있어요 가로 글머리 기호 목록형 클릭해 선택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세요 이거 하나는 필요가 없죠 여기서 선택해서 삭제를 해도 되는데요 바로 왼쪽에 이 꺽쇠 있죠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글머리 기호처럼 표시가 되어있죠 필요 없는거 제일 밑에서부터 백스페이스 키 있죠 키보드에 그걸로 이렇게 눌러보세요 그러면 순서대로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개만 남았죠 여기에서 각각 클릭해서 입력을 해도 되고 여기에서 클릭해 각각 입력을 해도 돼요 저는 여기에서 입력하는게 편하니까 글자는 먼저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입력하면서 이렇게 줄바꿈 되는건 우선 무시하세요 이제 바깥쪽 테두리만 이렇게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세부조건을 보면 스마트하트 디자인에서 두개 나와있죠 이게 첫번째꺼니까 3차원 만화라는 것 첫번째꺼 지정하면 돼요 스마트하트 디자인의 스타일 여기 목록 열구요 3차원에서 이름 만화라는 것 찾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클릭 그 다음에 색깔 왼쪽과 오른쪽 잘 보면은 회색의 색깔이 이 위에께 색깔이 다르게 보이고 있죠 그래서 색변경 여기에서 색상형에 보면은 색깔 다른것들 많이 보이죠 이 중에 하나 선택을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크기는 이렇게 전체 같이 움직여서 맞춰놓을 수 있는데요 우선 비슷하게 생각하는 정도로만 맞춰놓도록 하세요 슬라이드 6에서 맞추는거 어렵다면 정답 파일 같이 열어서 보면서 그거하고 최대한 비슷하게 맞추는거 연습을 해주세요 이제 아래쪽에 chatgpt 이 도형 만들어야 되는데 도형 목록을 또 열어볼게요 목록을 열어서 찾아보면 같은 도형 아무리 찾아도 없을거에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얘기했었죠 블록화살표에 있는 도형인데요 삐죽 튀어나와 보이는 부분 그게 화살표로 생각하고 찾아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양을 찾아보면 두번째 줄에 있는 설명선 오른쪽 화살표 이 도형이죠 클릭해 선택 그 다음에 마우스 드래그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노란색 핸들 주황색으로도 보이는데 이게 4가지가 있죠 이렇게 모양들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꾸고 싶은 모양으로 이렇게 적당하게 바꾸면 되는데요 우선 글자 입력하고 크기 위치 맞춰서 바꿔놓도록 하세요 정확한 크기 알 수 없으니까 완전하게 100% 동일하게는 할 수 없어요 최대한 비슷하게 그렇게 맞췄다 하면 바로 다음 도형으로 넘어가세요 이제 위쪽에 나타나는 두번째 스마트하트 만들도록 할게요 다시 삽입으로 간 다음에 스마트하트 눌러주세요 그리고 그리고 위에서부터 쭉 찾아보면 광개형이라는 거에서 모양을 찾을 수 있는데 여기 세번째 줄에 있죠 이거를 클릭해 선택 그리고 확인 눌러주세요 이제 각각 클릭해 내용은 입력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글꼴 설정 하기 전에 스타일부터 변경해야 되죠 바깥쪽 테두리만 선택 그 다음에 다시 스타일목록 열고요 이번에는 3차원이 아닌 그냥 강한 효과죠 위쪽에서 찾을 수 있어요 이름 강한 효과 선택 그 다음에 화살표 색깔 동일하죠 색변경에서 어떤 거라든 다 동일한 색상으로 그렇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색변경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저는 정답처럼 이렇게 바꿔놓을게요 홈탭 선택 그 다음에 글꼴 또 설정해야 돼요 도형들은 나중에 한꺼번에 한다고 했죠 스마트하트는 각각 이렇게 먼저 설정을 해놔야 돼요 나중에 한꺼번에 설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글꼴 굴림으로 바꾸고 글자 크기 18 더하기 플러스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정확히 18 포인트 이렇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글자 색깔 검정으로 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검정색 클릭해 바꿔놓으세요 크기는 이렇게 드래그 위치도 조절해 맞출 수 있죠 이제 아래쪽에 두개 도형 이거는 같은 도형이죠 다시 도형목록 열고요 모양을 먼저 찾아봐야죠 기본 도형 세번째 줄에 있죠 사각형 모서리가 접힌 도형 클릭해 선택 마우스 드래그 해보면 왼쪽에 있는 도형이죠 먼저 글자 입력하고 크기 위치 맞춰놓으세요 그 다음에 왼쪽에 똑같은 도형이죠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르고 오른쪽으로 그대로 복제할게요 글자는 수정을 하구요 그 다음에 도형 서식에서 회전 좌우 대칭 이렇게 해놓으면 돼요 이제 오른쪽에도 도형이 있으니까 먼저 만들고 글꼴 설정할게요 오른쪽에 또 도형 만들어야 되는데 왼쪽과 같은 도형이죠 새로 만들어도 되고 이거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복제 그 다음에 글자 수정하고 도형 서식에 회전 좌우 대칭 이렇게 하면 되겠죠 글자 수정하세요 도형 목록 다시 열어주고 그 다음에 블록 화살표 두 번째 줄에 있죠 화살표 갈매기형 수장 선택 그리고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글자 입력하고 그 다음에 크기 위치 맞춰놓으세요 이제 오른쪽에 도형 만들도록 할게요 다시 도형 목록 열구요 블록 화살표에서 모양 찾을 수 있겠죠 네모에 양쪽으로 좌우에 화살표 모양 있는거 찾으면 되죠 블록 화살표에 세 번째 줄 첫 번째 있습니다 클릭해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크기 비슷하게 만들어 놓으면 노란색 핸들 4개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을거에요 저도 모양만 이렇게 크기 맞춰놓았습니다 변형 없어요 그러면 전체 도형들 모두 완료했구요 스마트하트 두개도 완료했죠 저는 설명하면서 하기 때문에 도형들 빠르게 빠르게 그렇게 바로 빠르게 하는 것처럼 보일텐데요 시험장에서 여러분 할 때는 모양 그리고 크기 위치 맞추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거에요 그거는 여러분이 연습하면서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을거구요 시험시간에 충분히 할 수 있을거에요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전체적으로 글꿀 설정 해야 되죠 만들어진 모든거 스마트하트 모두 포함돼도 돼요 모두 선택을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홈탭에서 지정되어 있는 글꿀 이름인 굴림으로 그리고 글자 크기 18포인트 글자색 검정으로 바꾸세요 스마트하트는 변동 없죠 이제 이 중에서 글자색 흰색인 것 이거 딱 하나죠 10개월 이도형 선택 그 다음에 글꿀에서 글꿀색을 흰색으로 변경하세요 그 다음에 도형에서 선 지정 아직 이거 만들지 않았습니다 각각 도형의 색깔도 바꾸지 않았죠 도형 색깔 바꾸기 전에 먼저 선까지 완료할게요 출력 형태의 모양을 봤을 때 선 굵기 조금 굵죠 그래서 굵기도 바꿀거구요 선의 시작과 끝 여기도 동그라미로 되어있는데 그것도 없는 상태로 만들거에요 왜냐면은 도형의 목록을 봤을 때 화살표 모양은 있는데 시작과 끝이 동그라미인건 없죠 그래서 그걸 바꿀건데요 먼저 꺾여야 되니까 연결선 꺾임 이도형으로 만들게요 먼저 클릭하고 왼쪽에 채집빛이 써있는 도형 여기에 연결점이 있는데 위에 두개가 보이네요 어느거라든 정확한 연결점 위치할 수 없으니까 이중에 하나 이렇게 선택할게요 저는 오른쪽거로 할게요 여기서 클릭한 상태로 마우스 쭉 이동해서 5일 써있는 이 도형에 왼쪽이나 오른쪽 이중에 하나 하면 되죠 저는 왼쪽거로 할게요 클릭해 마우스 놓아주세요 이제 선이 잘 안보이니까 도형 윤곽선을 검정으로 바꿔놓고 설명하도록 할게요 두께가 조금 얇다고 했죠 도형 윤곽선에 가서 두께 1포인트가 도형 테두리의 기본 크기인데요 조금 두껍게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와 4분의 1포인트는 이번엔 좀 너무 큰 것 같아서 1과 2분의 1포인트 정도로만 바꿔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시작과 끝에 모양 바꿔야 되죠 도형 윤곽선에서 화살표 제일 끝에 있는 동그라미 모양 있죠 화살표 스타일 11 이걸로 클릭해 변경하도록 할게요 이제 각각의 도형의 색깔들 이렇게 선택해서 변경해야 되죠 모두 색상들 여러분이 지정하고 싶은 이미의 색상 지정하면 된다고 했는데 회색으로 비슷하게 보이는 색깔들 도형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두개 도형 그리고 옆에 가서 또 봤을 때는 이 두개 도형 이런게 같은 회색으로 보일 텐데요 그런 경우에 같은 색으로 여러분이 선택해서 변경해도 되고요 나는 이런 것도 각각 다른 색으로 지정하겠다 싶으면 그냥 각각 다른 색 지정을 해줘도 돼요 시험장에서는 정답 파일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색상이 원래 색상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따로 감점되진 않아요 여러분이 지정 아무거로나 변경 그렇게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강의 잠시 멈춰놓고요 각각 도형의 색깔들 변경시켜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색깔까지 완료했다 그렇게 알고요 이제 세부 조건 설정을 하도록 할게요 먼저 왼쪽에 모든 것 1번 써있죠 오른쪽에 모든 것 2번 써있죠 그러면 왼쪽에 모든 도형과 스마트아트 이렇게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마우스 포인터가 화살표 모양일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그룹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룹 눌러주세요 오른쪽에 있는 모든 도형도 드래그해서 선택 역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한 다음에 그룹화 그룹 이렇게 지정해 주세요 왼쪽에 그룹화된 도형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룹화된 상태에서도 각각 스마트아트나 도형 크기 조절 위치 바꿀 수 있고요 글자도 틀린 거 있으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애니메이션 탭 까주세요 1번에 해당하는 거는 닦아내기 위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닦아내기를 먼저 선택 그 다음에 효과 옵션 클릭해서 위에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오른쪽에 그룹화된 도형 클릭해 선택 여기는 바운드만 지정되어 있죠 바운드 선택 효과 옵션 없어요 이제 왼쪽에 그룹화된 도형 1번 오른쪽에 그룹화된 도형 2번 이렇게 번호 나타나고요 그리고 왼쪽 축소판에서 3과 6에는 이렇게 별표 모양 나타나는데요 별표 모양의 마우스 가져가면 애니메이션 실행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이거는 별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신경 쓰지 않으면 되고요 이제 모두 완료했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채점이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모양의 배치 그리고 글자 틀린 것들이 있는지 모두 확인 그렇게 시험 시간에는 모두 검토를 해줘야 되고요 모두 완료했다면 최종 파일 저장을 해줘야 되겠죠 이 파일을 감독관 PC로 전송 그리고 나가기 전에 감독관에게 이 파일 제대로 전송했는지 확인 받고 퇴시를 해주면 됩니다 연습할 때는 여러분은 여기에서 잘 안 되는 거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엔터키 누르면 새로 똑같이 비어있는 슬라이드 이게 나타날 거예요 여기에서 안 되는 슬라이드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